성경쿤 선수가 해줬는데 이렇게는 박대호 선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태경만 잡아내면 3등전을 칸분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허영부 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박대호 선수는 B공식전 포함해서 정우전을 4승 1패로 줬습니다만 프로토스전은 B공식전에서 5승 6패로 별로 안 좋은 성적이거든요. 얼마만큼 발전했을까? 올해 구원의 프로게이머로 등록된 선수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갖춰가지고 왔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 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상대방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성경쿤 선수가 있다면 SK는 김태경 선수가 있습니다. 에이스의 면배로 상대방이 6억 원씩 발휘했다면 역시나 김태경 선수가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에이스이기 때문에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이 선수는요. 그렇죠. 확실하게 진짜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다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도대호 선수가 무너지는 거 지금 뒤에서 지켜봤고 김태경 선수 에이스 입장에서 이번 경기 진다면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경기 준비 끝났으면 세 번째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3세트 경기 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테란 진영 박대호 선수가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칸에 테란 박대호 선수 11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태경 선수는 한십니다. 보기 좋게 색깔을 바꿨습니다. 빨간색 김태경 선수예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경기 이만희 박대호 선수의 각오가 남다른데 지난 9월에 선수 자격을 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주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9월 프로게이머로 등록됐습니다. 프로게이머의 꿈을 키우고 있을 때 김태경 선수는 프로게이머의 정점에 있었던 그렇죠. 이런 선수거든요. 나름의 역사, 나름의 혁명, 계속 진짜 게이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들을 누리면서 김태경 선수는 계속해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을 때 박대호 선수는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선수에게 이렇게 이제 커리어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에게 김태경이 패배를 한다면 그 충격은 그대로 곱하기 2 해가지고 SK텔레콤 T1 전원에게 그런 그 충격을 갈 테고 반대로 이제 박대호 선수를 김태경 선수를 잡아내면 아, 약점 없는 최고의 신인이 탄생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위권을 랭크하는 삼성전자 칸에서 이 테란 카드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다가 지금 박대호라는 카드를 뽑아서 어, 지금 내보냈거든요. 네. 김태경 선수의 그런 공포스러운 경기력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박대호 선수. 네. 그때 당시에는 박대호 선수가 선수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가 오늘도 물어보니까 뭐, 괜찮다. 자신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진짜 아직 김태경 선수의 그런 맛을 못 느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승리를 확실하게 따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겁이 없는 선수예요. 빨리 치르고 싶다 해보면은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황입니다. 이걸 노린 것 같은 배럭 스위치인데요. 치즈러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더블 배럭 스위치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진 배럭이에요. 전진 배럭이. 배럭이 한 칸 나와있고 여기 지금 노게이트 더블 아닙니까? 노게이트 더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CB 정찰이 만약에 원서치를 가게 된다면은 치즈러치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게이트 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인데 박대호 선수님 나와서 배럭스를 올린 이후에 정찰 방향이 중요하죠. 자, 게스통까지 올려서 게스티치하고 있고 설마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오른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아, 내려가나요? 예,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만약에 에스프러브가 오른 위치를 알게 되면은 프로브가 오면은 예, 이게 팩토리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치즈러쉬에 이은 벌처까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충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어, 일로 오네, 일로 오네. 봤어요, 지금. 이쪽으로 오네. 예, 위로 바로 틀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틀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공격 타이밍이 한 번은 있는데 자,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이 결국 이제 김태경 선수 쪽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가 이후에 경기 어떤 운영을 준비를 분명히 해가지고 오기는 했을 텐데 흔들 수 있으면은 지금 흔들어야 되거든요. 네, 분명히 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린이 나왔을 때 입구 위에서 여기서 봤어요. 정찰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치즈러시 네, 정찰을 오, 밀고 내려가요, 밀고 내려가요, 지금요. 다비를 콤보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빌드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프로브로 끊어주는, 프로브로 끊어주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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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지금 SCB 오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네, 장갑갑니다. 일꾼 이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머리를 계속 찍혀서 나오고 있고, 팩털이 완성됐는데요. 그렇죠, 팩털 벌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게이트웨이에서 네, 게이트웨이에서 자, 프로브 여기서 끊어졌고, 어어 자, 벙커는 야, 끝까지 완성되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SCB가 마지막으로 컨트롤이 중에 컨트롤이 예, 위에서 머리 자꾸 끊기면은 치즈러시고 뭐고 다 실패입니다. 어,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예, 빌드웨이에서 들어갔죠? 자, 벌초 콤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 벌초 벌초. 벌초, 벌초. 넥서스, 넥서스 타요. 넥서스 탈고 있어요. 예, 넥서스가 두들겨 맞더라도 일단은 본질 안쪽에서 투게이트웨어는 올라가서 드라곤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 벙커 깰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무리하게 막으려다가 프로브가 다 죽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넥서스를 지키는 가운데 어, 저, 벙커를 밀어내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머리 두 기째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자, 여기서 팩토리 개발해주면서 변경 생산하고 있는 박대호 선수예요. 오, 예. 드라곤 빼서 이런 식으로 후속 병력 막아주는 김태경 선수의 판단은 정말 좋네요. 예. 예, SCB라도 좀 붙여놔야죠, 넥서스는. 벌초 바로 지금 오면서 뭔가 연타를 날렸어야 되는데 넥서스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마인까지 여기 메소를 할 수 있다라면 넥서스 파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인까지. 예, 마인 메소라면은 질러 던져서 그냥 드라곤으로 막으면 되는데 자, 마인, 마인. 개발, 에드온이 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자, 드라곤 오면서 지금 게이트웨이에서 유닛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오, 깨지나요? 예, 확실히. 아, 위쪽에, 위쪽에. 지금 타이밍이 약간 애매한데요. 타이밍이 애매한데요. 자, 지킵니다, 지킵니다. 자, 고치고요. 자, 펄쳐는 안 달려도 되는데. 펄쳐가야 돼. 펄쳐가야 돼. 펄쳐, 펄쳐, 펄쳐. 아, 마인 메소리. 아, 마인 메소리. 아, 약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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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 프로브.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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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아, 프로브. 오, 오, 오. 자, 넥서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넥서스. 넥서스 진짜 남았습니다. 야,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김태경. 네. 진짜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네. 자, 넥서스가 지금 아직 됐는데. 자, 이 넥서스. 예, 이렇게 되면은 턴이 김태경 선수 쪽으로 갑니다. 프로브가 다수 죽은 것도 아니고. 마인에 의해서 드라곤이 다수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 차라리 그냥 박대호 선수가 모든 병력을 다 총동원시켜서 넥서스를 파괴하는 선택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넥서스 에너지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물어뜯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그랬다가 이제 손해를 보면은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하기 신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지만 저런 식으로 러시가 들어갈 때에는 또 SK텔콤 T1에 어떤 선수가 한 마리 있어요. 영혼을 담아야 된다고. 예,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상대방에게 반드시 타격을 주겠다. 넥서스는 내가 이걸 분명히 깨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야 돼요. 네. 야, 마인업 개발이 조금만 빨리 됐더라면은 야, 드라곤 붙었을 때 그 주변에 마인심코 프로브까지 다 폭사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와, 정말 경기는 드라마틱합니다. 이 선수 능력은 당연히 베테랑보다 약간 딱딱하고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옵저마 나오기 전에, 옵저마 나오기 전에 3팩까지 지금 올렸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가 한번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긴데 문자님 이게 셔틀이거든요. 그렇죠. 셔틀이 나왔을 때 이게 막히게 되면은 박대호 선수가 정말 완전 터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자, 다리 쪽에서 상いて 막 묶어놓고 아, 마인과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걸로 좀 SCV를 조금 더 대동하는 편이 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자, 지금 타이밍에 어쨌든 밀어붙이는 판단은 오, 질런 필수인 1점사. 드라모 달려갑니다. 드라모 달려갑니다. 드라모 달려가요. 자, 마인배설이 돼야 됩니다. 마인배설이 돼야 탱크가 힘을 받아요. 예, 시간 최대한 지금 끌으면서 싸워야 되는게 김태웅 선수고 드라모 하나 더 포감되고 프로브까지 와, 질 1점사 해주면서 마인대굴하고 이야, 이 선수 배짱이 정말 대단하네요. 박태용 선수 야 그래도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변사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좋네요 마인시모로 코토 때리고 오 박태용 선수 박태용 선수 승부사기술기고 박태용 선수 세기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싸울 수 있습니다 막말 자 트랑스 세기 위에서 나오네요 이거 빼야 돼요 김태용 선수가 정말 놀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세를 보여주네 신인이 마인 저트라고 잡히겠는데요 마인마인 하나 제거 제거 3대5 테크 두골 예! scp 조금만 더 왔으면 리테어 하면서 무조건 밀었을 scp 하나만 옮기에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 잡히면 계속 나와요 테크 HP가 없기 때문에 테크 죽으면 더 러쉬는 힌트인데 벌쳐 벌쳐가 뒤에서 백업 야! 여기 잡히면 맥서스는 몇 번만 딱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마인까지 마인까지 이거 지금 본질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야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많이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몹저버가 나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야 이거 들어간게 되게 까다롭게 된거에요 벌쳐는 미네랄로부터 해줘 그냥 들어간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앞마당이 도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벌쳐는 미네랄스 벌쳐가 대거미가 아니네요 네 이쪽으로 끊어들이고 안마당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안마당 그냥 들어서 병력이 못 오거든요 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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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웅 돌아갑니까 박태웅 얘 뚫었어요 넥서스도 안케오 집 탑니랑 야 넥서스도 안케오 집 탑니랑 야 이거는 네 파일럿! 파일럿! 김태경이 다른데요! 야 옵저버가 있는데 옵저버가 있는데 김태경을 당황시킵니다 옵저버가 무력 개혁보면 프러버가 게이트에 붙었어요 아 여경이 같이 복사! 복사! 야! 아 박대호! 야 박대호! 야 진짜 이런 선수 야 박대호 선수 야 박대호 선수 야 박대호 선수 야 김태경! 예 조금 부족하다라고 드린말씀 취소비나 완전히 갖춰진 선수가 나왔어요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또 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대동 플러스 이용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해기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지금은 어... 야 이거 정말 확실히 태생이 다른건가요? 정말 한운에서 내린 선수 같습니다 운까지 초반에 따라주면서 야 박대호 선수가 확실히 좀 사고치겠는데요 추가 확장 가져가는데 프로브 투자가 부족해요 예 한가지 지금은 그래도 넥서스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김태경 선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3 넥서스 완성이 되면은 프로브 찍어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팩토리가 다섯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파일럿 심시티도 안됐어요 네 파일럿 심시티도 안됐어요 이것도 알아차리네요 네 여기 벌점 한기만 놔둬도 김태경 선수가 드라곤 이쪽으로 빼야되요 그러면은 이 안핀도 위험해지거든요 에돈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에돈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지금은 어...뭔가 탱크만 지속적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구요 자 뭐가 왔나요 지금은 자 여기서 뭔가요 자 본진 안쪽에 탱크를 탱크를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지금 리버가 나왔던...나올사항이 아니였던거죠 네 그냥 셔틀만 왔나요 자 셔틀만 왔어요 셔틀만 왔어요 일단은 시간보는거에요 시간보는거에요 시간보는거 네 아 이것도 베테랑 나름대로의 베테랑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안 내리거든요 야 여기서 박태현 선수가 그냥 이거 쉬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탱크 여덟개 모이면 끝나거든요 네 모입니다 모입니다 나왔어요 이게... 이게 모여서 앞에가 시즈모드만 되면 격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버는거에요 김태경이 탱크가 여기서 여덟개만 되면은 시즈모드 뒤쪽에다가 하고 그러면은 끝나요 왜냐면은 질럿이 없기 때문에 셔틀백해서 지금은 사질로 태워야됩니다 김태경에서도 셔틀이 여기서 죽을때가 아니에요 예 백해가지고 사질로 태워 탱크 줄여자야됩니다 이거 퉁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명적이에요 개당한 이유는 다 벌처를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탱크 일곱기 SCB 끌고나왔고 끝내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와 컨트롤도 좋아요 박태현 선수 컨트롤 진짜 좋습니다 한전한전하게 다리쪽까지만 가자 이거구요 셔틀백해서 지금은 사질로 태워가지고 저 탱크 위쪽에 이거 점사 좋아요 점사 두쪽으로 빼줍니다 라인 잡고요 위쪽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다리 라인이 잡히게 되면 큰일나요 지금 5팩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벌처만 찍으면 박태현 선수가 이 라인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아래쪽에다가 탱크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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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니다 잡아야죠 하나 하나 잡고 2라인 무너뜨려야 돼요 여기서 또 터렛이 완성이 되죠 계속 여기다가 랠리만 바꿔도 되거든요 터렛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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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잡히면 안되거든요 다리 건너편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마인도 매설되기 전에 질러시금 다녀봤는데 자 이쪽에 질러넣으면 자 마인에 질러주면 끝나는거에요 자 질러주면 끝나는거니까 잘 뚫고 뚫어져요 야 추가범차고 그 와중에 김태현 선수 이것도 뚫어내네요 김태현 선수 대단한 발이 쌓였어요 앞으로 전진전진 이제는 두번째 확장도 돌아가요 이 벌트가 한번 더 빨리 충원됐으면 이거 진짜 몰랐습니다 탱크가 앞쪽으로 전진전진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셔틀이 되돌아오면서 시간 한번 뚫었고 그 다음에 질러시 밀고 나가면서 마인끌고 돌아가 발업됐거든요 드라곤 비율이 조금 있죠 드라곤이 소수 있는 데다가 이쪽 심시지 됐고 두번째 벌트는 안전합니다 질러 발업됐고 탱크 다 잃었기 때문에 박태현 선수보다 김태현 선수가 힘을 더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현 선수가 탄력을 확실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박태현 선수가 빡빡한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한 넥서스는 결국 김태현 선수가 지키면서 이 힘을 도시벌트로 이어가는 이야 그런 그림으로 가네요 불타는 넥서스 기존의 넥서스가 살아남으면서 3시까지 가져간 김태현 선수에요 넥서스가 진짜 튼튼하게 살아남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나도 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가세가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여야죠 결국 박태현 선수가 병력 숫자 줄이고 상대방 멀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네 질럭질럭 태워서 태워서 셔틀 여기서 셔틀 질럭도 합니까 2번 단위인가요 계속 셔틀 내려서 탱크 숫자만 줄여주면 되거든요 아 질럭 3개가 조금 더 보관 지금도 셔틀을 태워가지고 다시 잘 잡으려고 하거든요 셔틀 태워가지고 털에 박히기 전에 그렇죠 한 번 더 탱크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질럭이 와다다다 나와야 됩니다 질럭이 나와야되요 여기 리페어가고 지금 드라군이 포각이 되면 텐크에 맞거든요 자 질럭 나왔네요 자 탱크에 붙어야죠 질럭탱크에 붙고 말이 없기 때문에 HP가 날아있어요 김태경 야 진짜 피말리네요 피말리네요 2번째 확정기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 게이트웨이가 자수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시 커맨 센터를 박대호 선수가 올리지 않고 병력을 한 번 더 충원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지금 러쉬 실패는 되게 뼈 아프네요. 자리 잡고 병력 잘라먹고 커맨드 올리고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테란과 프로토스 마치 로스트 템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플레이가 펼쳐 보여지고 있어요. 병력 조합이 더 좋아졌죠. 질러트라군 비율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테란은 비율이 깨졌죠. 그렇게 되면 테란이 이길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테크까지 올라오고 이후엔 김태경 선수가 아비터까지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센터만 잡고 있어도 됩니다. 결국 아비터는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무서워서 선택한 그런 체제인데 만약에 물량면에서 앞설 수 있다면 질러트라군 이걸로도 경기 끝날 수 있거든요. 홀드 뒤에서 라인 다 제거하고 승강하겠다는 생각이죠. 뒤에서 홀드 기가 막히게 하면서 지가 난 죽었고요. 쏟아붓네요. 네 이겼어요. 김태경이 이겼습니다. 야 그리고 예치제이! 김태경 대단합니다. 김태경 박태웅. 박태웅도 대단하고 김대경 선수도 대단하며 네 끝나고 딱 한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와 십년간수였네. 와 정말 이런 시대한테 생신이 나도 칠 뻔했거든요. 이 순순한 미수도 안 짓는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요. 하여튼 이상한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전혀 안 짓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오거나 혹은 지거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기거나 진짜 묘한 매력이 있는 선수가 김태경 선수인 것 같아요. 아 또 이상한 걸 또 이렇게 만드네요. 네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아 경기 자체를 더 재밌게 되는 겁니다. 네 송영우 선수가 잡아내고 그 이후에 박태호 선수가 힘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잡을 수 있었던 기회 아 김태호 선수가 정말 어 멋지게 막아낸 이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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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도 죽었죠? 암만한 넷선수 날라갔죠? 그럼 이렇게 못 웃고 있습니다. 신혁호장 두 방만 떨어졌어도 땡서 끝까지 된거에요. 그럼요. 이야 진짜 암만한 프로 다 털렸죠? 본진의 마인 역대방 남았을 프로 다 죽었죠? 이야 그런데도 김태웅 선수가 결국 넷선수 파기 안당한 걸 이용해서 두심을 튀려가는 이야 그런 또 운영을 돼서 보여주네요. 이 능력이 김대웅 선수 힘이에요. 확실한 것은 박태웅 선수가 활력소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상조작 칸에서 지금 승리를 못 거둔 것은 굉장히 아쉬운데 언젠가 이 김태웅 선수나 다른 에이스급 선수들과도 자웅을 제대로 겨룰 수 있는 이번 선수로 진짜 몇 달 안에 성장할 것 같다는 가능성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기분 좋게 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김태웅 선수와의 대결에서 주눅들이지 않고 정말 당싼 모습 보여주면서 압도까지 했다 그 이후에 아 센터 싸움 밀리면서 경기를 내준 박태웅 선수에요. 이야 그 진짜 기적의 넥서스. 와 진짜 끝까지 파괴가 안 됐어요. 이야 이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안 터졌어요. 끝까지. 예 그 뿐만 아니라 계속 박태웅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그걸 저지시키는 김태웅 선수의 이야 그 수비 능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벙커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그 안쪽에 머리에 도기를 넣었습니다. 예 HP가 진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었죠. 건물의 내부도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김태웅 선수가 이 넥서스를 가까스로 지키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앞권은 상탱크 나온 그 순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진짜 밀물과 썰물이 왔다갔다 하면서 와 정신없게 만들었어요. 승리와 패배가 오고 가고 이야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초반분도 계속 여러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김태웅 선수가. 아 진짜 그 위기를 간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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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승리를 따냈기때문에 이야 머리는 하나가 들어갔었더라면 혹은 SCB가 넥서스를 조금 더 빨리 지지기 시작을 했었더라면 벌차가 조금 더 일찍 출발하기 시작을 했었더라면 여러가지 가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인 개발도 일찍 했더라면 그렇죠. 아 그런 어떤 것들이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 김태웅 선수 하나 나와있는 이런 드라군 존재가 굉장히 큰 역할도 해주고 아 여기서 여기서 지금 124 아 마인 개발 왜이렇게 안되는거야 왜이렇게 안되는거야 승루 아 마인 개발 마인 개발 예 외쳤을겁니다. 헤이만 했어서 못내려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간 다 죽어요. 실력을 내놓은 수는 있었겠지만 타격은 있었겠죠. 여러모로 힘들었을겁니다. 자 조금만 마인메선이 먼저 대서 같이 폭사되는 분위기 나왔으면 완전히 달라졌을겁니다 경기가 이야 아 브로우 딱 빼주고 브로우 빼주고 옆에 붙어있어 붙어져가면 짚어졌어요 예 마인으로 이제 저 드라군이 말이 때리지 못하게끔 만들고 왼쪽으로 돌아가서 넥서스를 한 3초만 때렸어도 예 정말 3초 예 와 여기서 이렇게 넥서스가 부서지지않고 지금 살아남았구요 아 여기죠. 예 여기입니다. 3마린 3탱크 그 다음에 벌처 계속 이 컨트롤이 기가 막혔어요. 이 컨트롤이 되게 힘든게 갇혀져서 러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충원되고 있는 벌처를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도 합류를 지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컨트롤이거든요 네 근데 박대호 선수가 이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준 것입니다 예 마인메선하고 펜트로 쥐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병력 생산 누르고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잘 하지도 않죠 예전에 잘 했던 선수는 이제 브이건담 조종현 선수가 있구요 예 자 여기서 내려오는데 네 이게 충원이 벌처가 되는 그 순간 잡히는 대로 다시 벌처를 잡아서 마인 심고 탱크 컨트롤 해주고 이런 컨트롤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김태웅 선수가 마인 딱딱 어 잡아줘가면서 옥저보다 계속 컨트롤 해주는 이런 식의 플레이 아 정말 그 멀티콘트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인 심어놓고 뒤쪽으로 빠지고 예 탱크가 HP가 개누리지가 되면서 예 여기서 여기서 드라본이 마인 다 찌고 죽습니다 그렇죠 돌춘새 탱크 잡으러 갔다가 드라본이 더 많이 잡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네 벌처 충원되면서 이제 위기 탱크가 살아있어서 아 여기서 와 내려오는데 이 정도면 막겠다 막겠다 싶으면 절차가 한기 두기 추원돼서 계속 위기가 이어지고 이야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버전의 마인메설이 되고요 네 아 기막히를 와 정말 이거 기막히게 예 어 선수들이 정말 엄청나게 신경전을 펼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본이 게이트웨이에서 나오면서 마인을 밟거든요 그러면서 테란이 앞마당 돌리면서 벌처만 계속 찍어서 앞마당 프로브를 터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뭐 결국 앞마당의 프로브를 털린 거긴 하죠 예 들어가다가 잡혔으니깐요 네 자 여기서 앞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인드로 빠지면서 네 옥자마가 지금 나와있는 것도 불구하고 아 옥자마가 너무 앞쪽으로 미는 바람에 부위가 잡혀버렸습니다 네 여기서도 들어가다가 여기서 마인메탈 해놓고 넥서스에 붙었죠 꽤 됐거든요 꽤 됐거든요 우와 이거 대박이었어 다이어 일곱기 오우 와 부상에서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지금 제 10도에서 확장할 수 있던데 글쎄요 네 아 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맞고 이러면서 이제 저 어 추가되는 만약에 벌처가 넥서스를 이제 깨는 상황까지 시간을 좀 유지를 해줬으면 넥서스 프로브 둘 일하고 있고요 HPE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박룡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 센터 쪽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숨 고를 시간을 양 선수가 진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공격이 됐어요 안 가졌어요 네 이 셔틀하는 게 아무것도 안 타고 있던 이 셔틀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주면서 시간을 끌어졌어요 그게 김태용 선수가 보여준 베테랑의 힘이죠 그렇죠 경험이 더 많다라는 것을 바로 그런 그 페이크를 통해서 박룡 선수에게 시간을 약간이라도 끌었던 게 표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중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때는 질럿이 많이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 그 타임에 치고 나서 자리를 잡게 되면 정말 위험했었는데 네 야 김태용 선수가 시간 벌어주면서 질럿 더 충원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를 가능할 수 있게끔 자신이 만든 겁니다 차원 또 볼 때 쪽에 털을 여러 개 지우면서 또 소비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시간을 끌게 된 것이 모두 다 저 기적의 빈 셔틀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적의 넥서스 기적의 빈 셔틀이요 예 안 터졌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살아나와서 사질럿라 끝까지 해주는 이런 상황 털은 한 방만 맞아서 이런 플레이 못해줬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박대용 선수가 여기서 마인이 미리 매설이 되어 있고 질럿이 빠르게 달려 못 오고 이래서 탱크가 단 두기만 살았어도 설쳐 탱크 충원되면서 밀렸을 거예요 네 여기 질럿 4기가 3기가 네 저 셔틀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박대용 선수가 뭐 확실하게 마인 매설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원했던 플레이 전술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셔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신경 써야 되고 터렛도 매설해야 되고 벽력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속마일 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아 그 장원은 전부 다 벽력을 바꿨더라면 더 좀 단단하게 집어낼 수가 있었는데 마인 매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더 좋은 전술을 펼칠 수가 있었겠죠 네 정말 위기 상황에서 김태균 선수 세신을 가져갑니다 예 다리 쪽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테란이 이렇게 조이기를 들어오면서 앞마당을 먹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마당 자원에 유지한 한정적인 자원으로는 물량 K2H를 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액세스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공격도 좀 분산시켜놓고 상대방을 되게 급하게 만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죠 지키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죠 아 질러스프력이 되고나서는 그냥 정신감있게 달려두고요 걸쳐 배치, 탱크 배치 이런건 되게 좋은데 마인이 선두에 가서 마인이 쫙 매설이 안되어 있었던게 되게 아쉽고 마인이 그 아주 까다로운 위치에 매설이 안되게끔 미리 나와서 마중나왔었던 이 김태균 선수의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네 병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미리 나가서 이 병력을 맞았죠 여러 번 이쪽에서 박대왕 선수가 실패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넥서스가 3개가 있는 김태균 선수의 네 김태균 선수에 반해서 박대왕 선수 팀이 점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거죠 네 자 이젠 터졌습니다만 네 마인이 없어요 이 쪽에 마인이 없어요 네 네 아 하나씩 안 세구하면서 완벽하게 승비를 잡았죠 김태균 선수 야 지금 보면서 김태균 선수 웃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아 나 이제 슬슬을 거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보였던 화면에서 질럿이 왔다갔다 빨리 뛰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리 쪽에서 네 아직도 아 지금 멈췄네요 네 김태균 선수 보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그 김태균 선수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예 예 예 뭐 그런 점도 네 Arkansas 예 예 예 예 네 네 아 네 예 항상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아비터가 난무하는 이런식의 그 경기를 보다가 이런식으로 로스트 템플에서 많이 봄직한 이런 클래식한 어떤 급배치 그냥 딴거 아니거든요 이 배치들이 다 그냥 딴거 아닙니다 우승해서 딴겁니다 그렇습니다 급배치 리스트는 확실히 달라도 다르죠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 이번 연기 승리 달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웃으려고 하는데요 계속 김태경 선수 되게 아쉽겠네요 아 정말 두께된 선수예요 저건 확실히 가능성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경기를 박병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경기 승강력판이 무너졌습니다만 기세면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재밌는 경기가 연출되면서 다음에는 허영부거든요 네 그렇죠 잠시 후에 허영부와 이승석 선수의 매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